심사위원 한명수님 어디 계시죠? 엠페어 아 저기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 공농회는 장다감 회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장다감 회장님 잠시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두 분 마주치시고요 공농회 심사위원 한명수 엠페어 대표 귀가께서는 평소 투철한 국가관으로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대한민국 21세기 글로벌 시대 문화예술 발전 및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고 세계 물의 날 기념 및 세계 물포럼 병축행사 일환으로 친환경 운동 실전대회 친환경 예술대회에서 공농화 지대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에 공농회를 드립니다 2015년 3월 26일 한국국청일보 사장 임고용 회장 이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두 분 가장하게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명수 대표 좀 웃으세요 감사협회 받으신 게 기분 나쁘신 건 아닐 텐데 활짝 웃으시면서 기념사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